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창부타령 오늘은 지척동방 천리에 대해 바라보기가 묘연구나 요걸로 할게요. 지척동방은 아주 가까운 거리를 말하는 거죠 아주 가까운 거리를 말하는 거고 여기 묘연구나 했는데 묘연은 알거나 해결할 길이 없어서 아주 답답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묘연하다 이렇게 여기 또 은하작교가 콱 무너졌으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오작교를 말하는 거죠. 은하작교 오작교를 말하는데 음력 7월 7석 저녁에 견우와 직녀를 서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까마귀하고 까치가 이렇게 서로 이어서 은하수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몸을 이렇게 대어서 다리를 만들어줬다는 그 오작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름다운 자태거동 이목에 매양이 있어요. 남들의 이목이나 시선 또 뭐 귀와 눈을 이렇게 아울러서 이르는 말인데 남들의 그런 이목이 두려워서 이렇게 못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노래로 표현한 그런 소리예요. 이게 제가 한번 먼저 불러볼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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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지는 못하리라 지척동방 천리대여 바라보기가 묘연구나 은하작교가 콱 무너졌으니 건너갈 길이 아득하다 인정이 끊기었으면 나도 차라리 잊을 거나 아름다운 자태거동 이목에 매양이 있어 못 보아서 병이 되고 못 잊어서 한이로다 아픈 가슴을 웅케를 잡고 나만 혼자서 고민일세 알쓰고 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한 소절씩 끊어서 할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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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지척동방 천리대여 시작 지척동방 천리대여 그렇죠 지척동방 천리대여 지척동방 천리대여 바라보기가 묘연구나 바라보기가 묘연구나 바라보기가 묘연구나 바라보기가 묘연구나 바라보기가 묘연구나 바라보기가 묘연구나 은하하 작교가 콱 무너졌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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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갈 길이 아득하다 인정이 끊기었으면 인정이 끊기었으면 나도 차라리 잊을 거나 나도 차라리 잊을 거나 나도 차라리 잊을 거나 아름다운 자태 거동 아름다운 자태 거동 이목에 매양이 있어 이목에 매양이 있어 이목에 매양이 있어 이목에 매양이 있어 못 보아서 병이 되고 못 보아서 병이 되고 못 보아서 병이 되고 못 보아서 병이 되고 못 잊어서 하니로다 못 잊어서 하니로다 아픈 가슴을 움케를 잡고 아픈 가슴을 움케를 잡고 나만 혼자서 고민일세 나만 혼자서 고민일세 얼씨구나 좋구나 얼씨구나 좋구나 제 화자 좋아 얼씨구나 좋구나 제 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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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지척동방 천리대여 지척동방 천리대여 팔아보기가 묘현구나 지척동방 천리대여 팔아보기가 묘현구나 지척동방 천리대여 바라보기가 묘연구나 은하 착교가 쾅 무너졌으니 건너갈 길이 아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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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이 끊기었으면 나도 차라리 잊을 거나 인정이 끊기었으면 나도 차라리 잊을 거나 인정이 끊기었으면 나도 차라리 잊을 거나 인정이 끊기었으면 인정이 끊기었으면 나도 차라리 잊을 거나 아름다운 차태 거동 이목에 매향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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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보아서 병이 되고 못 잊어서 하니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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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가슴을 움케를 잡고 나만 혼자서 고민일세 아픈 가슴을 움케를 잡고 나만 혼자서 고민일세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네 그면 한 장단 두 장단씩 했는데 참사부터 끝까지 이어서 같이 불러 볼게요 아니 시작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지척동방 천리되어 바라보기가 묘연구나 은하하 작교가 콩 무너졌으니 건너갈 길이 아득하다 인종이 끊기었으면 나도 차라리 잊을 거나 아름다운 자택어도 이 목에 매약이소 못 보아서 병이 되고 못 잊어서 하니로다 아픈 가슴을 움케를 잡고 나만 혼자서 고민일세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창부타령 지척동방 천리되어 이 가사를 가지고 오늘 배워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